지상렬은 드라마 하고 싶어 1박 2일 차버리고 나아가버린 게 인생 최대의 실수. 지가 배우가 될 줄 알았나 봄. 지가 배우가 될 줄 알았나 봄. 노인정. 제가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을 해야 됩니다. 제 밭은 예능 밭이니까. 그러면 일단 1박 2일 그만둔 거는 실수라고 생각해요? 네. 어떻게 된 사연인지. 인정라고 해야 되지 않나? 그래도 부동으로 따지면 노인정. 내가 1박 2일을 했으면 내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. 더 잘되지 않았을까요? 말 못할래 오늘 끝날 때까지? 다수기 놈으로. 다수기 놈으로. 멍든다 이거. 멍든다 이거. 세상 웃겨. 어디까지 한 거야 근데? 와 안습이라는 말을 창조한 사람이 지상렬이었구나. 근데 지금 본인이 안습이네. 멘탈 나간 것 같아. 오빠 정신 차려야 돼요. 정지하면 아니지. 손 떨림. 제가 메이드 한 건 맞는데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인정하고 올해 이제 50을 살아보니까 왜 나의 아이가 있어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.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. 진짜? 그렇죠? 예.